2020년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TOP10 전세계적으로 어떤 핸드폰이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삼성전자 갤럭시A30S 340만대 9위 삼성전자 갤럭시S20 플러스 5G 350만대 8위 애플 아이폰 11 프로 380만대 7위 삼성전자 갤럭시A10S 390만대 6위 애플 아이폰 11 프로 맥스 420만대 5위 애플 아이폰 XR 470만대 4위 샤오미 레드미 노트 8 프로 610만대 3위 샤오미 레드미 노트 8 660만대 2위 삼성전자 갤럭시A51 680만대 1위 애플 아이폰 11 1950만대 제가 지금 1위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괜히 좋네요 제가 쓴 핸드폰은 순위에 끼지도 못하는데 저도 얼른 순위에 끼는 핸드폰을 사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를 보니까 이게 전세계 출하량인데 삼성이 많이 보여서 그것도 기분이 좋네요 의외로 중국 핸드폰이 많이 팔려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영상은 전세계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